많이 일하는데 많이 안 좋아? 많이 먹으면 좋지 많이 먹으면 좋지 한국에 준비하면 많이 먹지 너무 맛있게 먹으면 좋지 몇 달러? 네 얼마나 돈을 갚을 수 있는지? 7$ 7$? 왜요? 근데 매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손 좀 많이 잘라줘. How long you work with him? No, almost two years. 언니, 나 오늘 하나 일어나서 식사해줘서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4시. 4시 일어버리네. 5시 가자.